턴블러에 음료를 담고 도시락에 음식을 담을 수 있다면 매일 사용하는 우리 제품들도 충분히 리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의 리필 스테이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친환경 용기에 직접 채워드립니다. 잘 쓰시고 비워서 가지고 오시면 또 원하시는 만큼 담아드릴게요. 사실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용기가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크니까요.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펌프 안쪽 소재까지 모두 쉽게 재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. 이 제품은 이렇게 필름을 벗겨서 플라스틱 재활용 통에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부분이죠. 그래서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. 플라스틱으로 펌프 내부의 용수철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용기를 개발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공병 공간은 화장품 공병 23만 개를 재활용하여 만든 소재가 쓰인 공간입니다.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분들이 이니스프리 브랜드의 공병 수거 캠페인에 참여해주고 계신데 한뜻으로 모은 자원이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. 공병 공간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친환경 굿즈나 리필 제품도 있고 사전 예약을 통해 재미있고 다양한 친환경 클래스와 강연들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 다양한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. 모두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지속가능한 소비가 일상이 되게 하고 인류 앞에 놓인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해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